송승 장군님 반자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목요일날이고 금요일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긴장하시고 긴장하시고 공부좋아요 저 좀 몸이 안좋아서 조만간 할게요 또 아이고 몸이 안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반자룡입니다 11,13 11번하고 16번으로 가서 36번 갔어요 16,11,31번 16,36 11,16 31번입니다 12,16,31번 12,16,31번 자 28,44,7번 13번이 같이 했네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수순 장군님 수순 장군님 반자룡은 봤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수순 장군님 수순 장군님 반자룡은 봤으면 하실겁니다 여러분들 예전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두 장이거든요 두 장이니까 자 여기도 10번 10번 20번 30번이죠 10번 20번 30번 반자도 10번이 있는데 13번이 갇혀있고요 또 13번이 갇혀있다 13번이 갇혀있다 또 23번이 갇혀있다 2 3 2 갇혀있는거 보다 중복된 수를 체크했네요 반자 돌리니까 10번 20번 돌리니까 13번 2 3번이 두개나 중복수 중복수 이렇게 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실 분으로 후원해주시고요 네 자 13번이 두개 나왔고 나머지는 13번이 두개 나왔다 13번 13번 20번이 중복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roha 점점 4 6 6